네 그러면 시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석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제 LFP 배터리가 각광을 받으면서 우리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경쟁력이 중요시가 좋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LFP 배터리 지금 논란이 많이 있죠. 누가 이길지는 저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LFP 배터리가 이길런지 NCM, NCMA가 이길런지. 그 좀 기업에서 나오는 인터뷰도 좀 차별이 차이가 있죠. 작년에만 해도 우리나라에게 기술력이 우위가 있기 때문에 LFP 배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올해 초에 들어와서는 인터뷰 내용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LFP 배터리가 그렇게 대세라면 만들 수도 있다. 갑자기 뉘앙스가 바뀌었고 LG에너지 솔루션도 얘기 안 하다가 ESS용으로는 LFP 배터리를 써볼 만하다. LFP 배터리를 아예 그냥 저런 거는 중국 업체가 하고 우리는 기술력에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기술력에서 뒤지는 후진 LFP 배터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뉘앙스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NCM, NCMA 혹은 NCA 이런 배터리를 위주로 만드는 업체들이 굉장히 원가, 물론 원가 부담이 생각보다 크진 않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회사랑 자동차 회사 그리고 양극재 회사 이런 회사들이 다 원자재 가격 급등락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장기 계약을 통해서 원가 부담을 서로가 계속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이미 처음부터 세팅을 하고 나가서 그렇게 큰 변동은 없답니다.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 급등해가지고 전가를 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으면 자동차 회사가 한번 봐주고 그 다음에 뭐 또 다음에 그렇게 봐주고 나면 이제 배터리 회사가 올려야 할 요인이 있을 때 내부적으로 원가 절감 요소를 하고 그렇게 주고받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적은 없는데 문제는 적이죠. 자동차 회사가 NCM, NCMA를 쓰다가 LFP 배터리로 바꿔버리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원자재 가격 뭐 리튬, 망간, 니켈 이런 거 가격 치솟는 거는 그 장기 계약에 따라서 상쇄가 가능한데 문제는 아예 플레이어를 바꿔버리면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잖아요. 아예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런 것들에서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LFP 배터리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배달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우리나라에도 지금 생긴다고 뉴스 본 것 같은데 배달은 자주 그냥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골목으로 막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조그만 교체소나 이런 거 만들 수 있잖아요. 자동차같이 주유소같이 큰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니고 골목에다가 배달원이 가다가 전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는 또 용량이 적으니까 배터리 새 걸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그렇게 1분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뭐 그것도 피해갈 수 있죠. 주유할 때 시간이 5분 걸리는 것도 못 참는 한국인이 15분을 참고 있겠느냐. 교체를 1분만 해버리니까 영화처럼 되는 거예요. 배터리 꼈다. 우리 그 핸드폰 꼈다 뺐다 옛날에 배터리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제 뭐 사실 주행거리가 의미가 없는 전기 자동차 맨날 그 홍보할 때 내용이 그거잖아요. 맨 첫 줄에 나오는 게 1회 충전으로 제주도까지 갑니다. 제주도는 섬이니까 1회 충전으로 해남까지 갑니다. 막 이런 거를 엄청 1회 충전으로 우리는 저 상대방은 300 몇 킬로를 가는데 우리 거는 뭐 450 킬로를 갑니다. 이런 거를 홍보했잖아요. 근데 이게 충전소가 빽빽히 박히거나 아니면 교체하는 게 일상화가 되면 그러면 필요가 없어요. 일단 배터리 어차피 3, 4년 되면 수명 그 충방전 하다가 수명 달 거 그냥 교체하고 중간에 아니면 빨리빨리 충전소에서 충전하고 그래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휴게소에 들려가고 회오리 감자 먹으면서 한번 충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회오리 감자에 태창 머스터드 뿌려먹는 시간이 한 15분 될 테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 이거 아닌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LFP 배터리가 각광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배터리 밸류 체인에 다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거기서도 이제 그 어떤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기업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첨보 같은 업체는 첨보는 전해지를 만든 업체죠. 우리 그 배터리 4대 요소를 보면은 양극제 있고 음극제 있고 그리고 이온들이 막 물에 떠다니게 해야 되는 그 전해액이 있고요. 그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들이 서로 만나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분리막이 있고 이게 4대 소재죠. 4대 소재 중에 이제 그 수영장의 역할을 하는 전해액에는 전해질, 첨가제, 용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 전해액의 원료가 되는 전해질을 공급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후성 그리고 첨보가 있어요. 후성은 LIPF6이라고 6불화 인산 리튬 이게 보통 쓰는 전해질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해액 업체라고 하면은 동화기업이 있겠죠. 동화기업의 자회사, 동화일렉트로라이트 거기가 전해액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성이 범용 전해질인 6불화 인삼 리튬을 만들고요. 그 지금 첨보 같은 경우에는 F 전해질이라고 불리우는 6불화 인삼 리튬보다 훨씬 더 좋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대신 가격이 2배 정도 비싸겠죠. 5배 정도죠. 5배 정도 비싸죠. 근데 지금 이건 대체제의 효과 예를 들어 국제 면화 가격이 급등을 하면은 대체제인 나일론 가격이 급등을 해서 나일론의 원료인 카포로 락탐이 오른다. 이런 식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6불화 인삼 리튬 가격이 급등을 하면 그러면 대체제인 F 전해질의 가격도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도 오르게 돼요. 왜냐하면 6불화 인삼 리튬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그 대체제인 가격이, 대체제가 수요가 올라가서 그게 되는 거죠. 올라가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원유 가격이 너무나 올라 버리면 해상 유전 개발의 수요가 생기듯이 그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천보가 지금 F 전해질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세만금의 설비 투자를 해서 2021년 720톤짜리 용량이었는데 2026년에 2만 천톤으로 엄청난 증서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공정혁신을 통해서 F 전해질의 가격을 반으로 깎았어요. 그래서 6불화 인삼 리튬하고 가격 차이를 10% 수준으로 다운할 수 있는 지금 여지를 만들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충전 인프라가 확대될 시에 그래서 지금 LFP 배터리를 만드는 중국 업체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주유소만큼 충전소가 만약 전기 충전소가 생기면 우리의 단점은 없어진다. 충전을 해버리면 되니까. 충전 인프라 확대에 따라서 1회 충전 시에 주행거리의 중요성이 감소하게 될 거예요. 이게 LFP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들 그리고 LFP 배터리를 굉장히 미는 쪽에서 하고 있는 얘기죠. 굳이 앞세워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얼마다 하고 지금 홍보하는 이 구조가 전혀 쓸모가 없게 되는 시대가 온다. 그럼 이제 LFP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 차를 싸게 사서 예를 들어 지금 아이오닉 전기차 보조금 없으면 5,400에서 5,700을 줘야 됩니다. 그 돈이면 지금 아이오닉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저기 뭐예요. 제네시스 엔트리도 살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죠. 그래서 지금 LFP 배터리는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신에 그러면 잦은 충전이 일어나면 배터리 수명이 빨리 닳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킨 것을 완화시켜주는 게 F전해질이에요. 그러니까 천보는 만약에 LFP 배터리가 대세가 돼서 정말 충전소가 많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그 전고체 배터리나 새로운 리튬황 배터리나 아니면 망간리스 배터리나 이런 거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면 또 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 게임 체인저들은 시험만 되고 있지 상용화가 안 됐어요. 그거는 우리가 논외로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든 다른 완전히 전혀 다른 지금 알파벳 갖고 조합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LFP든 NCM이든 알파벳 갖고 이것저것 붙여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말 게임 체인저가 나오면 지금 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다 깡그리 무시가 돼요. 근데 그건 그때 가서 지금은 다 꿈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모르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F전해질이 이런 시나리오 속에서는 가장 필요하다. 그러니까 LFP 배터리가 돼서 우리나라 기업이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도 LFP 배터리를 마냥 만든다. 충전소가 인프라가 갖춰져서 그럼 충전을 자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NCM이나 NCMA보다? 그럼 잦은 충전을 우리 옛날에 핸드폰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핸드폰 자주 충전하면 너무 빨리 달잖아요, 지금. 음악을 멜론, 아침에 출근길에 멜론을 키는 순간부터 85%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 완화시켜서 수명을 늘려주는 게 F전해질입니다. 그래서 천보가 F전해질을 중국, 일본, 우리나라의 전해액 제조사에 납품을 해서 그 전해액을 다시 배터리 제조회사로 가는 이 라인이죠. 근데 중국 전해액 업체 향, 매출 비중이 50% 이상이다, 천보는. 결국에는 중국 전해액 업체로 넘어가서 중국의 LFP 배터리를 만드는 배터리 제조회사로 넘어가서 LFP 배터리가 대세로 가면 천보는 좋은 구조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해질의 구성 요소 아까 전해액에 들어가는 게 전해질이라고 했고 전해질의 구성 요소는 또 리튬염 용매 첨가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첨가제 쪽 여기도 이제 천보가 손을 대고 있죠. 대표적인 게 VC입니다. 지금 VC랑 FEC 요게 있는데 첨가제는 전해액에 녹아서 2차 전지가 충전이 될 때 양극하고 음극에다가 층을 형성해요. 고체 전해질 계면이라고. 그래서 음극과 양극에 손상을 막게 됩니다. 근데 이 VC가 LFP 배터리 전지에는 3원계 전지 대비해서 약 2배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상황처럼 계속 예를 들어 지금 테슬라가 모델 3에 원래 파나소닉의 3원계랑 중국의 LFP 배터리를 반반씩 쓰다가 지금 파나소닉 거를 밀어냈죠. 가격 때문에. 그래서 파나소닉의 점유율이 저렇게 떨어진 거예요. 파나소닉이. 파나소닉의 점유율이 엄청 떨어졌어요. 에이지 에너지 솔루션이랑 파나소닉이 둘이 떨어진 거를 CATL이 먹은 거죠. 파나소닉 걸 빼고 LFP 배터리 차용했잖아요. 리비안도 그렇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첨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F 전해질이 잦은 배터리 충전에 따른 수면 감소를 막아주는 역할. 그리고 첨가제 부분에서 VC라는 첨가제가 3원계 대비해서 LFP 배터리는 2배가 들어간다. 거기다가 전해액업체 중국 전해액업체액 매출 비중이 50%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LFP 배터리의 대세가 더욱더 진행되고 확고히 된다고 하더라도 첨부는 지금 구조상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FP 배터리가 더 각광을 받아도 첨부는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주전자재료는 어떻습니까?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죠. 대주전자재료는 뭐하냐? 음극제 만드는 업체죠. 음극제는 양극제에서 만들어낸 에너지를 저장을 해놓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양극에서 나온 리튬이온을 저장해놨다가 방출할 때 그때 전기가 발생하는 역할이죠. 양극제에서 강속구를 던져서 하이니케를 그 다음에 음극제 포수가 받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다시 투수한테 던져줄 때 그때 전기가 발생한다. 음극제가 리튬이온을 많이 잘 받아들일수록 충전 시간은 짧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음극제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흑연이었는데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 산화물을 첨가한 음극제를 개발을 했다. 실리콘 음극제를 흑연 음극제랑 비교하면 쉽게 말해 에너지 밀도가 10배가 늘어납니다. 그거는 에너지 용량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많이 받아서 가지고 있을수록 많이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이 부분 충전 시간이 짧아지고 급속 충전에 유리하다. 결국 이것도 LFP 배터리가 그 원하는 세상. 그렇죠? 우리가 NCM, NCA 뭐 이런 3원계 혹은 NCMA 4원계에 비해서 1회 충전당 갈 수 있는 거리는 짧지만 폭발에 대한 위험이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충전 인프라가 깔렸을 시에 우리는 잦은 충전을 해서 그걸 커버 칠 수 있다. 대신에 잦은 충전으로 인한 수명 단축 그리고 시간 문제 그런 것들은 여기서 해결하는 거죠. 천보의 F전해질이나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콘 음극제로 그러면 충전 시간이 다운되고 잦은 충전에 따른 수명 감소가 여기서 해결되는 것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LFP 배터리의 단점을 해소해버린다면 3원계, 4원계를 쓰는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뭔가 더 특별하고 뭔가 LFP 배터리를 더 단점을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뭔가를 개발해야겠죠.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 BTR, 일본 신해치, 한국 대주전자재료 딱 3곳만 실리콘 음극제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중국 BTR이 50%, 일본 신해치가 30%, 대주전자재료는 지금 5%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지만 세계에서 딱 3명밖에 없다는 그런 강점 그리고 충방전 시에 실리콘 음극제가 다 좋긴 한데 부피가 팽창이 될 수가 있어요. 용량 저하와 수명이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뭐를 개발했냐면 퓨어 실리콘을 개발했어요. 흑연에 비해 10배의 용량을 담을 수는 있으나 그만큼 많이 담으니까 팽창해서 터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퓨어 실리콘이라는 기술을 개발해서 그거를 커버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실리콘 입자 크기를 나노급으로 감소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실리콘 입자 크기를 나노급으로 작게 만들다 보니 용량은 많이 담으면서도 팽창하는 부분을 막을 수가 있게 되었죠. 거기서 나온 기술이 기상합성법입니다. 열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건식으로 나노급 분말 생산을 만드는 기술 이게 이미 테슬라 포르쉐, 포르쉐 카이칸 여기 전기차에 실리콘 응급제가 탑재가 되었고 여기에 이제 더욱 위에 프리미엄 모델급에도 이제 장착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형 전기차에는 퓨어 실리콘 적용을 추진 중이고요. 지금 테슬라 포르쉐의 전기차에 들어간 실리콘 응급제는 기존의 실리콘 응급제고 아까 말한 대로 용량을 많이 받는 거엔 유리하나 팽창될 우려가 있어서 퓨어 실리콘을 개발해 놨더니 아 이거 대주전자재료급 좋았는데 신제품이 나왔구나 해서 신형 전기차 라인에는 이거 퓨어 실리콘 적용 추진 중이다. 그리고 폭스바겐 지금 폭스바겐 GM 포드가 전기차를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향후에 애플카 여기도 퓨어 실리콘 적용을 추진 중이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 때문에 LFP 배터리가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원자재 가격 상승을 타고 더욱 더 점유율을 넓혀서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이나 삼성 SDI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점유율이 깎여서 만약 고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LFP 배터리 쪽이 발전될 때 더욱 더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를 할 수가 있다. 물론 배터리 3사가 나중에 정말 전고체 배터리를 빨리 개발해가지고 개발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액이라고 불리잖아요. 지금 액체예요. 수영장에서 이온이 떠다니면서 근데 전고체가 되어버리면 그 액체가 고체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액체가 필요가 없게 되어버리죠. 그럼 그 전액에 들어가는 전해질도 다른 걸로 바뀌어야 되죠. 만약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오면 이 액체에 관련된 것들은 다 굉장히 시장이 줄어들게 되죠. 근데 명심해야 될 것은 꿈의 배터리 라는 거. 꿈은 이루어진다. 사강 진출. 그때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꿈은 이루어지기가 힘든 겁니다. 내가 아름다운 이상형의 여자와 결혼하고 내가 막 무슨 사장님이 되고 그런 게 항상 꿈꾸지만 이루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천보의 전고체 배터리의 도입에 따라서 천보가 굉장히 시장이 축소될 거다. 이거는 굉장히 시기상조적인 부분이고 오히려 LFP 배터리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득세를 해서 점유율을 넓히면 천보가 좋고 충전소가 많이 생겨서 중간중간에 충전이나 교체를 하려고 할 때도 실리콘 응급제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도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만약에 점유율이 깎여서 주가가 안 좋은 부분에 처하게 된다면 천보나 대주전자재료로 돌파구를 마련해서 수익을 좀 손실을 만회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주전자재료도 천보와 마찬가지로 특징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가격 전략 한번 좀 볼까요? 네, 물론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전기차가 좀 살아나고 있고요. 천보는 지금 거의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죠. 뭐 목표 주가는 50만 원 이상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30만 원대에서 일단 10개월 선이 깨지지 않는 가운데 조금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커 보이죠.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0개월 선에 있는데 대주전자재료도 지금 9만 원대에 있으니까 전고점이 13만 원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를 차용하는 기업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도 역시 전고점을 기대해보면 하다. 둘 다 전고점 혹은 전고점 이상으로 이번에 테슬라가 아마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액면 분할로 인해서. 그 부분에서 따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LG에너지솔루션이나 우리나라 배터리 3사보다는 이런 배터리 소재 업체가 먼저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고요. 배터리 3사의 주가는 지금 20개월 선을 붕괴해 있는 상태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물론 얼마 전에 생겨서 20개월 선이 없지만 나머지 두 개 삼성 SDR랑 SK인이노베이션이 다 20개월 선이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로 테슬라의 어떤 움직임을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배터리 소재 기업 첨보와 대중전자 재료도 전고점 돌파가 유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